음악 보시는 그림은 까치와 호랑이가 함께 그려져 일명 까치 호랑이 그림으로 부릅니다. 호작도는 원래 중국에서 넘어온 주제지만 달은 무엇보다도 조선화되고 서민화되어서 조선시대 호랑이 그림을 대표하는 주제로 탈바꿈했습니다. 특히 19세기에 이르러서는 틀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형태나 구성을 보이면서 전성기를 이루게 됩니다. 까치 호랑이 그림을 보면 소나무, 까치, 호랑이를 여러 구도로 그려 넣었습니다. 대개는 화면이 왼쪽이나 오른쪽에 커다란 소나무가 있고 나뭇가지에 까치 한두 마리를 그리고 그 아래 앞발을 세우고 앉거나 어슬렁 걸음을 옮기는 호랑이를 그려 넣었습니다. 까치는 호랑이 쪽을 향해 지저귀고 그런 까치들을 호랑이가 쳐다보고 있는 순간의 모습을 포착해 그린 것입니다.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이르면 까치와 호랑이의 표현이 보다 다양해집니다. 앉아서 정면을 바라보던 호랑이는 고개를 들거나 돌려 까치를 쳐다보거나 으르렁거리는 모습으로 그려지기도 합니다. 호랑이 머리 위쪽 높은 가지 위에 앉아있던 까치는 호랑이 바로 옆쪽에 내려앉기도 하고 이 그림에서와 같이 땅바닥으로까지 내려온 것도 있습니다. 때로는 호랑이를 향해 달려드는 듯한 까치의 모습이 그려지기도 합니다. 이처럼 다양화된 표현은 민간화풍의 그림에서 보다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아마도 정규 그림 교육을 받지 않은 민간화가들이나 때로는 일반인들이 어떠한 필요에 의해 그림을 그려 사용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나타났던 현상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산 모퉁이를 돌아 어슬렁거리며 산을 내려오는 호랑이의 모습에서 출발한 그림은 마치 고꾸라지듯 묽은 나무를 선 듯한 호랑이의 모습이 되었고 몸통도 사실적인 모습과는 달리 납작한 종이 호랑이처럼 입체감이 사라진 모습입니다. 탈을 쓴 듯한 얼굴은 큰 눈을 부릅뜨고 있음에도 사납거나 무서운 느낌은 없습니다. 까치 호랑이 그림은 아직 명확한 용도가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좋은 소식을 알려주는 것으로 여겨졌던 까치와 나쁜 것을 막아주는 호랑이가 함께 그려져 신년의 애군을 물리치는 새화로 사용되었다고 전해지고 있지만 명확한 사례가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또 민간신앙에서 마을의 수호신인 선앙신앙과의 연관성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여기에 보시는 까치 호랑이 그림에는 만, 셔낭, 마제라 라는 화제가 쓰인 예가 있어서 선앙신앙과의 연계성을 추측하게 합니다. 까치 호랑이 그림은 유난히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특히 1960년대 후반부터 잃었던 민화 애호가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았고 호랑이 나라라고 할 만큼 호랑이에 대한 선호가 많았던 우리나라에서 여러 의미를 붙여 해석하고 또 상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동물의 왕, 야생, 포효와 같이 두려움의 대상으로서의 호랑이의 모습과는 사뭇 다른 까치 호랑이 그림에 표현된 호랑이의 모습 때문에 호랑이를 탐관오리로 까치를 탐관오리를 조롱하는 모습으로 보는 풍자적인 해석은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얻기도 했습니다. 이 외에도 1988년 서울올림픽의 상징인 호돌이의 디자인도 까치 호랑이 그림에서 모티브를 따온 것입니다. 옛 그림들이 과거의 유물로나마 감상의 대상이 되는 것과는 달리 까치 호랑이 그림은 지속적으로 그려지고 한국을 상징하는 문화상품으로도 다양하게 응용되고 있는 살아있는 전통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옛 그림 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